안녕하세요 국립포남권 생물자원관 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척추 동물에 대한 두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무척추 동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추 동물 먼저 동물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계로 분류하는 생물들은 다세포의 진액 생물로 먹이를 먹어 양분을 얻는 종속 영양 생물들을 우리가 동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세포벽 또한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기관을 이용하여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먹이를 섭취하며 살아가는 형태를 하는 생물들로서 특화된 신경세포와 근육세포 등이 있어 주위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고 또 이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과는 달리 기관계가 발달해 있는데 소화기관들이 모여 소화계 순환기관들이 모여 순환계 호흡기관들이 모여 호흡계 그리고 배설기관들이 모여 배설계와 같이 다양한 기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유성생식을 하며 유성생식 과정은 핵상이 n인 반수체 상태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핵상이 en인 이배체 상태의 접합자 수정란을 형성하게 되고 이 수정란으로부터 발생을 거쳐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들 중에 무척추동물이라 함은 등뼈가 없는 즉 척추뼈가 없는 동물무리로서 전체 동물의 9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종류가 무척추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몸의 모양, 번식방법, 생활방식 등에 따라 극피동물, 절지동물, 환영동물, 연체동물, 편영동물, 자포동물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동물계의 생물들을 여러 분류로 나누어 놓은 표입니다 동물계의 분류 기준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몸의 대칭성, 발생과정에서 배협의 형성과 배협의 수, 그리고 발생과정에서 원구와 입의 관계, 발생과정에서 채강이 만들어지는 종류, 발생과정에서 척삭의 유무, 그리고 체절의 유무 등에 따라 생물을, 동물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배협의 형성과 수에 따라 무배협성 동물, 입의협성 동물, 삼배협성 동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무배협성 동물에는 해면동물, 입의협성 동물에는 자포동물이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동물들은 삼배협성 동물로 이 삼배협성 동물은 먼저 발생과정에서 생기는 원구가 입이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생기는 구멍이 입이 되는지에 따라 선구동물과 후구동물로 나뉩니다 선구동물은 다시 채강의 종류에 따라 무책강을 갖는 편형동물과 의채강을 갖는 선형동물, 그리고 윤형동물, 진채강을 갖는 연채동물, 환영동물, 절지동물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진채강을 갖는 연채동물과 환영동물, 절지동물은 체절의 유무에 따라 다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구동물에는 극피동물과 척삭동물이 포함되는데 이 중 척삭동물에 포함되는 동물만 우리가 척추동물로 분류가 되고 그 외의 나머지 동물들은 모두 무첅추동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무첅추동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동물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무첅추동물은 바로 환영동물입니다 아래의 동물 분류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환영동물은 발생 과정에서 3개의 배협이 발생하는 3배협성 동물로 선구동물, 진채강 동물, 그리고 체절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환영동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환영동물이란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몸이 길고 원통형이며 여러 개의 체절, 몸마디를 갖고 있는 동물들을 우리가 환영동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지렁이, 거머리, 갯지렁이, 모래벌레, 관벌레, 꽃갯지렁이, 그리고 개불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동물들이 환영동물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 환영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동물은 머리, 몸통 등의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없으며 눈이나 더듬이와 같은 기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몸 속에는 5쌍의 심장이 있으며 혈관으로만 피가 흐르는 폐쇄혈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 속에는 해모글로빈이 들어 있습니다 소화관 같은 경우는 입에서 시작하여 모의주머니, 모래주머니, 장 등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고 신경계 같은 경우는 뇌로부터 사다리꼬를 이루며 배설은 신관이라는 배설기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렁이와 거머리와 같은 자웅 동체, 암수 한 몸이고 변태를 하지 않는 동물들이 환영동물에 포함이 되고 있고 또 갯지렁이나 개불과 같이 자웅 이체로서 암수 다른 몸으로서 발생 중에 트로코포라라고 하는 유생을 거치는 동물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갯지렁이와 개불 같은 경우는 연체동물과 가까운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환영동물의 학명 같은 경우는 고리를 의미하는 용어, 단어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환영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체절, 즉 몸마디를 의미합니다 환영동물은 약 19,000여 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지렁이와 그리고 거머리와 같은 종들 뿐만 아니라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관벌레나 모래벌레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성 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영동물은 간극수성으로 매우 작은 종도 있지만 남방구에서 출현하는 어떤 지렁이와 해양 갯지렁이 종은 그 길이가 3m를 넘는 크기가 큰 것도 존재합니다 환영동물문은 동물분류상 다모강, 환대강 여기서 환대강은 지렁이류가 포함되는 빗모류와 거머리류가 모두 합쳐진 하나의 강입니다 그리고 의충강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꽃 갯지렁이류가 포함된 다모강과 지렁이류와 거머리류가 포함된 빗모강 그리고 개불류가 포함된 의충강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동물분류의 문이 바로 환영동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환영동물의 예를 몇 가지 살펴봄으로써 환영동물이 갖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환영동물인 지렁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경우 흙속이나 낙엽 밑에 사는 대표적인 환영동물인데요 몸은 붉은색을 띠며 긴 원통형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보통 10cm 가량이고 체절은 100개에서 150개가 보통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경우 눈은 없지만 빛을 느끼는 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음성주광성을 나타냅니다 흙을 먹는 것 같지만 지렁이 같은 경우 사실은 흙속에 있는 다른 유기물을 소화하여 양분을 얻고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경우 주로 밤에 활동하며 낮에는 별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이 쨍쨍한 낮에 지렁이를 관찰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렁이 같은 경우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비 오는 날 특히 지렁이가 땅 위로 많이 나오는 것은 땅 속에 물이 많이 차서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위해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이랍니다 낙엽 따위가 많은 기름진대에 지렁이가 많이 살고 있으며 낙엽 등을 먹고 배설함으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비료분을 만들어주는 매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렁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 속에 굴을 파서 뿌리가 호흡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산소를 흙 속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농사에 있어서는 매우 이로운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 중 실지렁이 같은 경우는 금붕어와 같은 물고기, 먹이로 사용되기도 하며 일부 지렁이는 낚시의 미끼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환영동물의 예는 바로 바다에 사는 갯지렁이입니다 갯지렁이 같은 경우는 몸 길이는 10cm 내외이고 지네처럼 몸의 양옆에 많은 돌기가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돌기를 다리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리가 아니고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가미의 구시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 끝에는 단단한 털, 각모가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갯지렁이 같은 경우 감각기관으로 머리에 눈과 촉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모래나 진흙 속에 살지만 번식기인 겨울이 되면 각모가 길어져 물 위로 떼지어 떠서 헤엄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갯지렁이의 알은 부화하여 트로코포라 유생으로 한동안 플랑크톤 생활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갯지렁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바로 바다 낚시에 미끼로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환영동물의 예는 바로 거머리입니다 거머리 같은 경우 몸은 지렁이보다 짧고 평평하며 자유롭게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크기는 3에서 4cm 정도의 크기입니다 몸의 앞쪽과 끝쪽에 빨판이 있어 다른 동물에 붙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앞쪽의 것이 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머리 같은 경우 사람을 비롯한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침샘에서 피가 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내어 빨아먹는 피와 섞어서 자기 몸속에 저장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머리 중 열대 지방에는 나무 위에 있다가 동물의 몸에 떨어져 피를 빨아먹는 종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거머리 같은 경우는 논이나 개울에 사는 종류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환영동물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발생 과정에서 진체강을 가지며 몸체가 고리 모양의 체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습기가 많은 흙 속에서 서식하며 환상근과 종주근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긴 소화관이 발달하였고 폐쇄순환계를 가지며 피부로 호흡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각 체절마다 배설기인 신관이 있고 배 쪽에 사다리 신경계가 분포합니다 환영동물 중 갯지렁이 같은 경우 트로코프라 유생 시기를 거치는 것을 통하여 환영동물과 연체동물은 유연관계가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영동물의 생물의 예로는 갯지렁이와 같은 자웅이체 생물도 있고 지렁이나 거머리와 같은 자웅 동체 생물도 모두 환영동물에 포함이 됩니다 절지동물 다음으로 살펴볼 무척추 동물은 절지동물입니다 절지동물 같은 경우는 발생 과정에서 3개의 배협이 형성되는 3배협성 동물로 선구동물, 진체강동물, 그리고 체절이 있는 동물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동물이란 겉은 단단한 외골격으로 둘러싸여 있고 체절 구조를 갖는 특징을 갖는 생물들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미나 나비와 같은 곤충류 그리고 노래기와 지네와 같은 다리가 많은 곤충들 거미나 전갈 또는 개와 새우와 같은 이러한 생물들, 동물들이 절지동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절지동물은 보통 좌우 대칭의 몸을 가지고 있고 다리가 4쌍인 무척추 동물들을 절지동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육지 전체의 동물 중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며 종류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90만 종이 넘을 정도로 개체수가 매우 많은 동물 분류군입니다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삼엽충 아문으로 이미 멸종한 삼엽충이 해당이 되는 분류군이 있고 그 다음으로 육각아문으로 대표적으로 곤충이 속한 분류군이 있으며 협각아문으로 거미, 전갈, 투구개 등이 포함된 분류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각아문으로 우리가 보통 각각류라고 하는 개와 새우, 가재와 같은 생물들이 포함된 분류군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지아문이라고 하여 지네, 그리마, 노래기와 같이 다리가 많은 생물들이 포함된 분류군이 절지동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지동물에 포함된 각 분류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엽충 아문으로 이미 멸종한 삼엽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처음 출연하여 빠른 시간 안에 캄브리아기의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종이 바로 삼엽충입니다 고생대를 삼엽충시대라고 할 정도로 고생대를 대표하는 생물이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현재는 아래 사진과 보는 것과 같이 화석들로 그 삼엽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화석으로는 8개 이상의 목에 15,000종 이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생대 전기에 크게 번성하였다가 후기에 들어서 서서히 줄어 페름기 말에는 그 자취를 모두 감추었습니다 절지동물로는 거의 최초로 지구상에 등장하여 매우 성공적인 번영을 이루었는데 고생대 후기에 이르러 세퇴한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출연한 포식자로서 초기 어류가 출연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약 2억 3천만 년 전 페름기 말 대량 멸종 사건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삼엽충은 바다 생물이며 편평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머리, 가슴, 꼬리의 세 부분이 명료하게 구분되며 등 부분에만 갑옷이 입서 공격을 당했을 때 등을 돌돌 말아 적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엽충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머리, 가슴, 꼬리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겉모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로로 보았을 때 좌측, 중앙, 그리고 우측의 세 부분으로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삼엽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삼엽충은 워낙 번성한 동물이라서 생활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크기는 작게는 1mm에서 최대 72cm의 크기까지 먼저 다양한 크기를 갖고 있었고 새우처럼 떠다니면서 영양분을 걸러 먹거나 해저면을 기어다니며 바다 밑에 가라앉는 유기물 조각을 주워 먹기도 하는 등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사는 경우에는 눈이 퇴화되어 없는 종도 있고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바다 생태계의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종이 바로 삼엽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절지동물의 종류에는 곤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육각아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곤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곤충은 동물분류상 절지동물 곤충강에 속하는 소동물로 기록된 곤충은 약 80만 종으로 전체 동물 수위 4분의 3을 차지할 만큼 매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미, 나비, 파리, 잠자리, 매미, 물방개, 물장군, 사슴벌레, 메뚜기와 같이 다양한 곤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몸을 나눌 수 있으며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곤충은 단독 생활을 하지만 개미나 꿀벌처럼 고도의 집단 생활을 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먹이는 종류에 따라 부식성 곤충 즉 죽은 유기물질을 먹는 곤충이 있고 초식성 곤충, 균류와 식물을 먹는 초식성이 있고 육식성 곤충, 살아있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생생활을 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인간과의 이외관계에 따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익충과 해충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익충으로는 꿀벌, 군뱅이, 누에, 새똥구리, 벌과 나비 등이 있는데 우리가 꿀벌의 꿀은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군뱅이는 약용 또는 식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누에이 고치 같은 경우는 직물을 얻을 때 사용하며 새똥구리 같은 경우는 자연 생태계에서 청소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벌과 나비 같은 경우는 생태계에서 꽃가루 바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익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해충으로 분류하는 곤충 같은 경우는 농작물 해충과 위생해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농작물 해충 같은 경우는 멸구, 매미충, 보리나방, 땅깡아지, 알톡톡이, 진딧물과 같이 벼와 같은 곡물이나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다양한 농작물에 피해를 미치는 여러 곤충들이 해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생해충에는 바퀴류, 이류, 빈대류, 모기류, 등해류, 파리류, 벼룩류, 그리고 진드기류와 같이 인간의 생활에 있어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위생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곤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곤충의 수를 보았을 때 해충으로 분류된 곤충의 수는 매우 소수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곤충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생활사에서 탈바꿈을 한다는 것입니다 탈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곤충의 알이 여러 성장단계를 거치며 어른벌레로 변신하는 이러한 과정을 탈바꿈이라고 하는데 크게 완전 탈바꿈 과정과 불완전 탈바꿈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탈바꿈 과정은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와 같이 크게 4단계의 탈바꿈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써 파리, 장수풍뎅이, 나비, 벌과 같은 곤충이 완전 탈바꿈 곤충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비해 불완전 탈바꿈 같은 경우는 알, 애벌레, 어른벌레와 같이 크게 3단계의 탈바꿈 과정을 거치는 곤충으로써 잠자리, 매미, 메뚜기와 같은 곤충들이 불완전 탈바꿈 곤충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절지동물의 종류는 거미, 전갈, 투구개와 같은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협각아문입니다 이 협각아문은 크게 4개의 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투구개와 같은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검미류, 그리고 바다전갈류, 거미류, 바다거미류와 같이 4개의 강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검미류와 바다전갈류를 합쳐서 태구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협각아문에 포함된 동물들은 몸은 기본적으로 6개의 체절로 이루어지는 전체부와 12개의 체절로 이루어지는 후체부로 나누어지며 후체부의 말단에는 꼬리가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부에는 보통 6쌍의 부속지가 있고 이 중 제1쌍은 협각, 제2쌍은 촉지가 되며 구기는 단순하고 대학류에서 볼 수 있는 턱은 없으며 촉각도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이 중 거미류의 후체부는 체절이 유압하며 꼬리가 퇴화하는 경향이 있고 진드기류에서는 체절이 완전히 소실된 모습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바다 거미류에서는 후체부가 현전히 퇴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미류는 묻혀서 살고 그 이외의 3개의 강은 해산으로 서세, 서폐 또는 기관으로 호흡하며 호흡기가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절지 동물의 종류는 가재, 개, 새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갑각아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갑갑류로 부르는 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중생활을 하며 아가미가 있고 물로 호흡하는 절지 동물들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재나 개, 그리고 새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고 마디로 되어 있으며 고등한 종일수록 머리와 가슴이 붙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몸 마디에 달리는 부속지는 촉각 2쌍, 턱다리 3쌍, 가슴다리 5쌍, 배다리 4쌍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각류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적 특징은 입 앞쪽에 촉각 기능을 갖는 두 쌍의 부속지와 입 주변에 턱으로 작용하는 쌍으로 된 부속지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갑각 아문에 포함된 동물들은 외골격을 갖춘 종의 갑각에는 탄산칼슘이 들어 있어 단단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중 생활을 하며 아가미가 있고 물속에서 호흡하는 생활을 합니다 보통 자유유형을 하거나 또는 저서성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수중의 부유물에 고착하거나 어류 및 기타 무척추동물에 기생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소형종은 부유 생활을 하는 생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수컷이 암컷보다 크고 몸색과 형태의 변이가 많습니다 갑각류의 몸 크기는 매우 다양한데 가장 큰 종류는 가재 등이 속한 십각목을 들 수 있으며 가장 작은 분류군은 물벼룩 등의 세각강이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절주동물의 종류는 진해, 그리마, 노래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다지아문으로 많은 수의 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종류라고도 하며 이 다종류, 다지아문 안에는 순각류, 결합류, 배각류, 소각류 등이 속해 있습니다 몸은 머리와 몸통으로 나누어지고 몸통은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으며 마디마다 한 쌍 또는 두 쌍의 다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각의 다리에서 맨 앞에 있는 마디는 관절구시를 합니다 머리에는 작은 촉각이 없고 혼눈은 원시이며 큰 턱에 악엽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식공은 보통 몸 앞쪽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고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대개 축축한 곳을 좋아하며 야행성의 생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쉽게 이러한 생물들을 볼 수 없으나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는 모습이 간혹 관찰되기도 합니다 다지안문에 속한 동물들의 주된 먹이는 썩은 식물이므로 식물의 분해 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어떤 종 같은 경우는 육식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사람을 물어 통증을 일으키는 종들도 있습니다 온대와 열대지역의 축축한 삼림에 분포하지만 초원이나 반건조지역, 사막지역 등에 사는 종들도 있습니다 다지안문에 속한 동물들은 다리가 많고 겉보기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일괄에 다루었는데 최근에는 그 유연관계가 밀접하지 않아 다지안문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생활을 하는 절지동물 중에서 곤충류나 거미류와 대립되는 큰 무리로써 다지류라는 이름은 편리한 몬도 있습니다 전세계에 약 1만 3천여 종이 있는데 촉각을 가진 점에서 곤충류에 가까움으로 1814년까지는 곤충류로 함께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지동물에 속하는 다양한 동물들을 살펴보았는데 절지동물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상의 동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동물이 바로 절지동물에 속한 동물들입니다 두 번째, 발생 과정상 진체강을 가지며 몸이 크기가 다른 체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디가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고 네 번째, 몸 전체가 키틴질의 외골격으로 쌓여 있고 성장을 위해 탈피의 과정을 거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눈, 후각수용체, 촉각 등이 발달하였으며 몸의 앞쪽 끝 부분에 감각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머리가 형성되었다는 특징 또한 절지동물에 속한 동물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개방순환계와 사다리신경계를 가지며 기관 또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배설기는 신관이나 말피기관을 사용하는 특징이 절지동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지동물 생물의 예로는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는 곤충이 포함된 육각류, 가재, 개, 새우가 포함된 각각류 거미나 전갈이 포함된 협각류, 노래기나 지네가 포함된 다지류 등이 절지동물의 생물의 예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편형동물, 선형동물, 윤형동물 마지막으로 살펴볼 무척추동물의 분류는 바로 편형동물과 선형동물 그리고 윤형동물입니다 이 세가지 동물은 모두 3배엽성 동물로 선구동물에 해당하며 편형동물은 무체강동물 선형동물과 윤형동물은 의체강을 갖는 동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형동물이란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납작한 벌레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편형동물 안에는 왓충류, 흡충류, 그리고 촌충류에 3개의 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왓충류 안에는 콘블루타 납작벌레, 플라나리아, 사슬납작벌레 등이 포함되며 흡충류에는 주혈흡충, 간 디스토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촌충류에는 넓은마디촌충, 민촌충, 갈고리촌충 등이 포함됩니다 편형동물에는 약 3만여 종의 생물이 자유생활 및 기생성 종들로 포함되어 있으며 삼배엽성, 무체강, 그리고 좌우 대칭의 체설계도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양한 몸 형태를 나타내며 다양한 범위의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대부분은 흡충강과 단생강, 촌충강의 기생생활을 하는 구성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왓충강은 주로 해양과 담수의 저소환경에서 자유생활하는 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는 육상성이고 일부는 다른 무척추 동물의 내부나 표면에서 공생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와충류는 많은 경우 화려한 색상의 우아한 동물로 조간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형동물은 등, 배로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몸의 모양은 넓적한 타원형에서 길쭉한 끈 모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앞쪽 끝에 짧은 촉수를 가지거나 몸의 표면에 다른 정교한 구조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유생활을 하는 종은 1mm 미만에서 약 30cm의 길이까지 다양하지만 주로 1에서 3cm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편형동물은 촌충으로 수미터의 길이에 달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편형동물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삼배엽성 동물이지만 채강이 없는 무체강 동물로 일부의 기관만 분화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구는 입으로 발생하였지만 항문은 없으며 몸은 납작하고 좌우 대칭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채표면으로 기체 교환을 하고 위수강에서 소화, 순환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머리 쪽에 간단한 뇌가 있고 몸 뒤쪽으로는 사다리 모양으로 뻗어 있는 사다리 신경계가 발달해 있으며 배설기는 원신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대부분은 자웅동체이며 유성생식을 합니다 대표적인 생물의 예로 플라나리아, 디스토마, 촌충과 같은 동물들이 편형동물에 포함이 됩니다 이 중 플라나리아는 독립생활을 하지만 디스토마와 촌충은 기생생활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무척추 동물은 선형동물입니다 선형동물은 체절이 없는 긴 원통형의 몸과 의체강을 가지고 있는 삼배엽성 동물로 세계적으로 약 2만 5천여종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선충 등이 이 선형동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선형동물은 육상에서 심해까지 열대 지방에서 극지방의 얼음 속까지 거의 모든 서식처에 분포하고 있으며 많은 종이 동물이나 식물에 기생한다는 특징적인 생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는 1mm에 미치지 못하는 미세한 것부터 1m를 훨씬 넘는 것까지 다양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몸의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가늘어져 뒤쪽 끝부분이 뾰족하며 앞쪽 끝부분은 뭉뚝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질긴 큐티클인 외골격으로 쌓여 있어 성장하면서 주기적으로 탈피를 하게 됩니다 입은 앞쪽 끝에 있으며 입의 구조는 방사대칭형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형동물은 보통 자웅이체 암컷과 수컷이 다른 몸이나 일부는 자웅동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유성생식을 하고 보통 암컷이 수컷보다 크고 수컷은 교미침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생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형동물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의체강을 갖고 호흡기간과 순환기간이 없고 체표면으로 기체교환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몸은 가늘고 긴 원통형으로 체절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 세번째,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완전한 소화관을 가지며 배설기는 원신관이 변한 측선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몸이 큐티클층으로 덮여 있으며 성장하면서 새로운 큐티클층으로 만드는 탈피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다섯번째로 대부분 동물의 기생하지만 토양과 물 속에서 분해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유생활을 하는 일부 선형동물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대부분 자웅이체로 유성생식을 하며 생식기가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형동물에 포함되는 생물의 이유로는 회충, 요충, 선충 등이 있으며 선충에는 예쁜 꼬마선충과 토양선충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무척추 동물은 윤형동물입니다 윤형동물은 후생동물 중 3배엽성 동물로 의체강을 가지며 낭배기때의 원구가 입으로 발생하는 선구동물에 속하는 하나의 동물문입니다 몸 길이는 보통 40마이크로미터에서 3mm로 매우 작은 크기로 원생동물보다 작은 것도 많지만 이들은 진정한 다세포동물이며 특수화된 기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생동물은 입과 항문을 갖춘 완벽한 소화관을 갖고 몸은 머리 몸통 발의 세 부분으로 나뉘고 체절구조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 주위에는 많은 선모가 나있는 선모관 윤판이 있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두 개의 바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므로 윤충 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물 속에 살며 꼬리 끝에는 빨판이 있어 다른 물체에 붙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 윤형동물은 약 2천여 종이 보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윤형동물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주로 연못이나 늪과 같은 민물에 사는 2mm 미만의 작은 동물입니다 둘째, 의체강을 가지며 입과 항문이 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순환계는 없고 체표면으로 기체 교환을 하며 신경계와 원신관이 있습니다 넷째, 입 둘레에 있는 선모 안에 선모 운동으로 움직이는 먹이를 끌어들여 소화하고 찌꺼기는 항문으로 배출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체는 연체동물의 유생인 트로코포라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체동물과 유연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대표적인 윤형동물의 예로는 윤충과 물수레벌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두 번째로 다양한 무척추동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환영동물과 절지동물에 대해 다양한 생물의 예외와 특징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편영동물 선영동물 윤형동물 생물의 특징과 다양한 생물의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